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조유튜버님 저는 bc입니다 bc파크 원래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20년전에 원래 왕년에 하는 사람들 치고 또 이렇게 사실 왕년에 헤어수가 60만 되던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요새 유튜버 구독자수 532만 뿐이 안되요 엄청나셨네 그래도 옛날에 20년전에 좀 해보셨겠네 그때? 네 많이 받았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우 그 정도 많으시겠네 그 정도면 뭐 어쨌든 그거를 얘기할 필요 없고 존경한다 존경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정말로 엄청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평생을 해봤는데 다 보고 하시고 다음에는 제가 저기 저 광구정동 가로수길에 있거든요 거기 2탄을 하잖아요 오오오오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오 주영임이랑 같이? 네 야 거기서 2탄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바쁘셔가지고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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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바쁘시고 있고 거기 좀 문제가 조금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오 2탄 좋죠 근데 그때 이제 더 제대로 해서 2탄을 하면 좋은데 이게 길게 하는게 좋겠어요? 짧게 짧게 하는게 좋겠어요? 1년은 해봐야죠 1년은? 1년은 해봐야죠 1년은? 1년은 해보셔야죠 1년은 1년은 해보셔야 돼 2년은 해보셔야죠 2년은 해보셔야죠 3년은 해보셔야죠 3년은 해보셔야죠 아무튼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년은 해보셔야죠 alcoolchod색